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반군 IS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리아 공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을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서미 참가를 위해 영국 웨일즈로 떠나는 에어포스 1에 오르기 직전, 이슬람 순위파 반군 IS는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의 참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였던 제임스 폴리의 참수 영상을 공개한 지 2주일 만입니다.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소트로프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IS의 위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IS를 파괴시키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발든 부통령의 반응은 한층 더 과격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IS를 처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한 대응을 비난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IS에 대한 제한적 공습 방침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이라크에 350명의 추가 파병을 지시한 데 이어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단독 공습보다는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나토 서밋에서 시리아 공습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